...을 만드셨는데요.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중앙에 서주시고요. 왼쪽 먼저 방식을 합니다. 네. 네, 중앙. 네, 고맙습니다. 이번 작품으로 유진희씨는 털털하면서도 아주 사랑스러운 매력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중앙이요, 중앙이요. 네, 상당히. 중앙이요, 중앙이요. 중앙이요, 중앙이요. 중앙이요, 중앙이요. 네, 왼쪽 한번 다시 마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유진희씨와 유종욱씨가 함께 촬영하겠습니다.